퍼스펙티브 트랙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차금지 글자 포스터 붙이는 거 이 옆에 영상 붙이는 거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컴프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다가 붙이길 원하는 솔리드레이어 하나 만들겠습니다. 솔리드레이어는 사각형으로 들어갈 거라 1080, 1080 정도로 하겠습니다. 색깔을 아예 제가 눈에 띄게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이고요. 영상을 선택한 상태에서 트랙커에서 트랙커에서 트랙모션 트랙모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트랙타입을 퍼스펙티브 코너핀 자, 그러면 코너가 이렇게 준비가 되거든요. 이 코너를 예쁘게 코너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자, 여기 검은 데 있는 데를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루미넌스 명도 차이를 분석할 거거든요. 자, 여기도 약간 코너 이렇게 명도가 다른 곳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도가 다른 곳을 자기가 밑에 옆으로 못 가는 이유는 얘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 걸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검은 데를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네요. 코너를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죠. 애널라이즈 하고 분석을 할 건데 자, 옵션으로는 루미넌스 명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타겟도 선택합시다. 레드 솔리드 아까 솔리드 레이어를 자, 애널라이즈 그러면 이 4개의 명도 차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4군데의 위치를 자, 분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면 짜잔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여기 레드 솔리드를 컴포지션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고쳐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자,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스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해서 프리컴포스 한 걸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그냥 저는 포스터 아까 가져왔던 포스터를 한번 여기다 그냥 넣어봐 볼게요. 포스터 자, 포스터를 여기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입니까? 포스터를 스케일을 좀 조절해서 포스터를 그냥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만 포스터가 이렇게 밑에 깔린 거죠. 포스펙티브에 맞춰서 정확하게 샥 맞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게 벽에다 한 번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붙이길 원하는 걸 하나 가져옵고요. 자, 이번에는 가져오는 녀석을 여러분들 그 전에 아, 과제했던 거를 뭔가를 가져올려고 했더니 제가 다 지워놨군요. 뭘 가져올까요? 소스 소스 제가 첫 수업할 때 했던 얘를 포티즈로 하나로 아예 가져옵게. 이거 이거 물고기 했던 거 자, 얘를 한 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얘를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세요. 물고기에요. 물고기 얘를 한 번 배치 한 번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벽을 선택해서 트랙 모션 그런데 트랙 모션은 퍼스펙티브 코너 빈 이번에는 코너를 여기다가 포스터를 붙일 거니까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여기 매지 있는 데를 가십시오. 매지 자, 그래야지만 매지라고 하는 건 여기 줄눈을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분석하기 수월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명도 차이를 자, 여기도 밑에도 얘가 이제 물고기 영상은 아, 물고기 그림은 약간 와이드하니까 수직으로 안 하고 와이드하게 네모를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검은 애들이 있는 곳 이런 데로 와주세요.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에디트 타겟은 이게 PC입니다. PC 레이어 작업한 거고 옵션으로는 만약에 색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RGB를 명도의 차이는 루미넌스를 채도의 차이는 세출레이션을 우리는 명도의 차이로 오케이 자, 애널라이즈 포워드 여기를 분석하잖아요. 이렇게 자, 분석일 마치고 나면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그랬더니 짜잔 하고 여기 가서 붙었죠.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예쁘게 여기 붙어있잖아요. 잘 카메라 움직임에 맞춰서 잘 되겠습니까? 완성입니다. 오케이 개인을 보이시는 кус icker Sadhguru Hosp с